유정보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유 예비후보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남동체육관 내 장애인 자활작업장에서 장애인들과 작업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유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자활작업장 설치와 장애인 제작 물품 판로 등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